저기, 유라. 내가 우연히 무더기 짐을 봤는데 여기 이상한 게 있더라. 이거 네가 가지고 있던 그 호강 맞지? 단양고개 두고 온 거. 어, 맞아. 내 거야. 단양고개 두고 온 걸 네가 다시 주워서 가지고 있는 거야. 예. 그게 왜 그랬냐면. 사모해서 그랬겠지. 넌 나를 사모한다며.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.